하드바두 종을 잘 먹어야돼 어 렌가 2턴 응 스턴 돈 벌어야 돼 난 탐욕적인 바디야 돈 돈 돈 돈 돈 돈 그만 2등 2등 어어 나 잡았는데 안아포지나 4죽구 바드가 다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왜죠? 왜 바드가 인식이 좋아지고 있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할 때까지만 해도 트롤이었는데 왜 내가 바드 할 때까지 트롤이었는데 바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롤챔 나오면 인식이 바뀌나? 바필패 바필패가 사라졌어요 그 단어가 진짜 마법같아 바드 올라도 사람들이 몰아 안그래 이제는 물음표 바로 나왔는데 물음표 물음표 바로 떴어 이제 물음표를 안쳐 고맙습니다 아니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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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바드 오 탑세주하니 탑세주하니 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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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네 렌 렌 렌 렌 렌 렌 렌 나는 안 짓지 귀여워 페이크지 그럼 뻗한거에 안걸린다 페이크 지렸고 상대방을 교란시켜야 돼 쓰레쉬 나한테 올려왔는데 계속 미니언 길막 당했어 극한 놈이구만 종을 빨리 수집해야 돼 종을 아 SKT 황제 아지른가요? 유명한 SKT의 그 유명한 황제야를 아잇노 황제지르 황지르 미드자르반이었어? 미드자르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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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황제 미드자 페인충 페인충 안돼 견제 견제 쌀면 먹어 인추만 아 괴롭히죠 안걸리지 아 어 평타 쳐야지 와 마이충이 있네 옆게임 야 날아가면 잘았을 것 같은데 야 마이가 있네 여기 언제 있었냐 이거 옆게임 박살나는데 그 와중에 SKT 솔킬 3킬이네 캐리하는데 SKT 솔킬 미드 벌써 터졌어 아들 기기 쩔지 아들 기기 쩔지 종이 잘 수집해 뭐 할게 종먹는거밖에 할게 없다 지금 할게 종먹는거밖에 할게 없어 할게 종먹는거밖에 할게 없어 타워가 있네 압박이네 타워가 아직은 타워가 너무 좋아 마이충이 여기있다 가자리심 가자리심 합공이다 합공 롤스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게 바드다 이자시가 이게 바드야 방금 스턴 박살납니다 바드 인추가 좀 피해봐 이걸로 압박해주면 안조네 안조네 쪼는데 이거 열면은 안조라 안조래 쓰레쉬 팩이 있어 야 황제 바텀 좀 도와줘 바텀 좀 도와줘 바텀 좀 도와줘 궁 사거리가 안되네 아질이 옆에 붙어있어야겠다 아 아이고 궁 좋았어요 어 여기 딱 막았죠 바로 두번까 바텀 판타 때 엄청 좋아요 도오도 바드스터리 판타 때 정말 도와줘 대박이죠 바드스터리 아니 정말 좋아 운충이만 바텀 야 뭐야 멜서이 배달 가져왔습니다 형님들 어어 야 야 야 씨 아니 대박이었는데 야 야 씨 뭐야 방금 마이 딱 괴력온거까지 좋았는데 용가리가 날치네 참 참 참 깜짝이야 어따 애속구만 좋았는데 야 진짜 실패 유호 개쩔었는데 안 돼 리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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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형 없애줘 살인마다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그 문자 메세지로만 낚시 스팸메일 그릇 나왔잖아 이제는 카톡에도 옵니다 카톡에도 낚시 스팸이 다와 시대가 바뀌었어 카톡의 대표적인 스팸메일은 저거죠 하트 하트나 뭐 게임 저는 카카오톡 게임을 가장 싫어합니다 카카오톡 게임을 가장 싫어해 친구 추가도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날라와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날라옵니다 아이고 아깝다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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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인충아 빨리 밀고와 인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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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벽에만 붙이는 이유가 저겁니다 벽에만 힐을 제가 붙이는데요 왜냐하면 벽에 포탈을 열고 힐 먹으면서 도망가니까 그래서 벽에만 벽에만 거의 깔아요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아이고 야 세주완이 용감해 도도 타 이거 도도 이걸 타 도도 렌가궁이야 렌가궁 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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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도망가 얘들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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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 맛에 바다한다 으아 으음 이맛에 받아서 짠말니까 진짜 엄청 재밌네 이맛에 하지 예전에는요 바드 초창기 때는 저 포탈을 못탔어 사람들이 진짜 못 탔어요 포탈에 막 비비다가 죽어 포탈 이게 포탈이다 그럼 비비다가 죽어요 비비다가 이제는 다 탈줄 아네 예전에는 못 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바디 처음 나온 날 했거든요 일주일동안 사람들이 못 타 바디 문을 탈줄 몰라요 비비다가 죽어요 벽에 막 문에서 비비다가 죽어요 도어 도어 스턴 도어 아 오케이 풀 뺐다 여기까지 차르반 뭐야 이거 도어 도어 스턴 받은 스턴 마스터 이 아아아아아아 사형생고 아 사형생고 살 수 있었는데 도어로 이게 더 운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인 살아남았어 저걸? 베인 죽을 줄 알았는데 저걸 사라 베인 시벗이 어느 순간 시벗이야 종 먹어야지 종 몇개지? 궁 쓰려고 했는데 어 깜짝이야 렌가 올텐데 이거는 받으라고 하는 새로운 서포터 새로운 서포터 찌찌 뻥 누가 망했어 안 망했어 바드의 완벽한 공격 바드 잘한다 도와줘 아즈리용 야 sk팀 야 sk팀 공격 굿 운영자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괜히 sk팀 이름 달고 있는게 아니에요 sk팀 잘해? 고개미가 생각나네 고개미가 생각나네 고개미가 생각나네 도망가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베이시 나오고 야 아지르 10킬이야 10킬 여러분들은 밤샌건가요 아니면 일찍 일어난건가요 후자겠지 아 잘 도망가네 플랫 찍어서 설레면 잠원 아야 찍으면 심장마비로 쇼크 사시겠네 아야 찍지 마세요 건강에 해로운거 같아요 바드 어 뭐야 야 skt 에이 바드 궁극기 젊어했어요 부인 다 부실거야 마이야 마스터 2 땡큐 스크립따이 스크립따이 오우 바드 바드 어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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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바드? 바드바드 좋은데? 5분 2 2 3 2 감사합니다.